2020년 12월 30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겁나 장아들일까?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혹시 사람 있어요? 누구요? 누구야? 하지마랑께 하지마 저기저기 조심 저기 저기 circul 누구 들어가? 또 들어간다 밖은 10분 정도 사줬잖아 이거 얼마 안된거야? 당신 누구야? 문 열어!! 나와!! 나한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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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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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당신 여기 귀신이 있다니까? 여기 귀신이 있다니까 당신? 하긴..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하지마라니까 이제는.. 하지마요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이제.. 바다.. 아.. 탁!! 그맨뒤.. 하.. 재안.. 막.. 퐁퐁퐁 퐁퐁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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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깐만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퐁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얘들 알지? 소리가 섞여서.. 잠깐만.. 소리가 뭐 섞여서 들려? 소리가 섞여서 들린다니까? 내가 봤을 때 섞어치개 같아. 어디 있어? 구멍도 못 맞추네. 하도 안 쓰니까 구멍도 못 맞추네. 나 등을 들이밀어. 나 등을 들이밀어. 등을 들이밀어. 등을 들이밀어. 나 등을 들이밀어. 나 등을 들이밀어. 나 등을 들이밀어. 분을 들이밀어. 나 등을 들이밀어.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그만.. 뭐야..? 여기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 또 바람 때문에 더 헷갈리네 망해서 그냥 사는 거 아니냐고 붙을 줄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